안녕하십니까 꽃마을 사랑방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나와 타인을 살리는 최고의 처방전 셀프 의미 치료 어떤 절망 속에서도 반드시 희망은 있고 어떤 존재에도 거룩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박상미 교수님이 현대인들의 고민을 상담해 주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유용한 기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인관관계 맺기도 어렵고 사회생활 잘하는 기술이 부족해요 직장생활 잘하는 법, 스트레스 이겨내는 기술, 어려움을 잘 이겨내는 기술, 고통을 잇는 기술 같은 게 있으면 배우고 싶어요 유머의 효능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읽다가 가장 놀랐던 부분이 강제 수용소 안에도 유머가 있었다는 거였어요 수용소 안 공사장 구석에서는 가끔 공연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노래와 풍자, 우리의 마당극 같은 것이 벌어지기도 했고 수용자들은 잠시나마 웃으면서 오늘의 고통을 잇기도 했어요 유머는 자기 보존을 위한 투쟁에 필요한 무기라고 플랭클은 말합니다 유머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능력과 초연함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플랭클은 수용소 안 건축공사장에서 일하는 친구들에게 유머 감각을 개발시키는 훈련을 실시합니다 적어도 하루에 한 가지씩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내자는 것이었죠 이야기의 소재는 수용소에서 풀려난 뒤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석방된 것을 잊고 수용소 안에서 하던 행동을 해서 우스꽝스러운 상황극이 벌어지는 거예요 모두가 배꼽을 잡고 웃을 수 있는 상황 말이에요 수용소 안에서 하던 행동과 말이 나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멋진 저녁 식사에 초대받아 가서 우아하게 저녁 식사를 하다가 주인이 수프를 더 드시겠어요? 라고 물었을 때 고급 정장을 입은 남자가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냄비 바닥을 박박 긁어 떠주세요 건더기가 수프 속에 한 조각이라도 들어오는 건 수용소 안에서 행운이니까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수용소에서 풀려난 후에 일을 상상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즐거운 상상이 있었겠어요 의미 치료는 미래에 초점을 두지요 수용소에서 풀려난 후 미래에 일어날 일을 상상하며 현재의 고통을 잊고 마음껏 웃고 그날이 오기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재미를 넘어선 행복을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유머 감각을 키우고 사물을 유머러스하게 보는 시도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터득한 요령이자 유용한 기술입니다 고통이 도처에 사리고 있는 수용소에서도 이런 기술을 실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걸 플랭클은 체험했고 수용자들에게도 적용했던 겁니다 잠시나마 고통을 잊고 마음껏 웃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특히 한계 상황에서 유머의 기술을 발휘하는 것은 나를 지키는 정신적 무기로서 고통스러운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미국 건국 시기에 노예보다 노예를 거느린 주인들의 자살률이 더 높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 당시 노예의 삶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었는데 노예들은 그 고통을 무엇으로 이겨낸 것일까요 극심한 고통을 이기게 한 힘은 바로 유머와 웃음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모여서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고 춤을 추고 우스운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면서 웃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노예를 거느린 백인들에게는 그런 문화가 없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고통은 기체의 이동과 비슷한 면이 있어요 일정한 양의 기체를 빈 방에 들여보내면 아무리 큰 방이라도 기체가 아주 고르게 방을 가득 채웁니다 고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을 골고루 가득 채웁니다 하지만 감사와 유머도 마찬가지예요 내 영혼의 빈 방을 무엇으로 가득 채우고 싶나요 선택할 자유는 나에게 있습니다 웃음의 효능 웃음의 효능은 알수록 놀랍습니다 강도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강도 짓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언제인지를 물었을 때 가게에 들어갔을 때 사장이 활짝 웃으며 인사할 때라고 대답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웃음 앞에서는 악한 마음도 힘이 꺾입니다 누군가 나를 보고 먼저 웃어주었을 때의 기분을 상상해 보세요 어떤가요? 그에게 우호적인 마음이 생깁니다 제가 신문사에서 인물 인터뷰를 3년 동안 했어요 그때 시각장애인인 김현영 씨를 통해서 웃음의 힘을 알게 되었어요 발레리나로서 화려한 삶을 살던 그녀가 나이 마흔에 얻은 막막색소변성증이라는 병으로 인해 시력을 100% 상실합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그녀는 매일 예쁘게 화장을 하고 다니고 전국 어디든 대중교통을 타고 잘 다닙니다 비결은 누구를 만나든지 먼저 웃는 용기를 낸다는 것이었어요 내 눈썹 화장은 오늘 나를 처음 만난 여성이 하게 돼 있어요 활짝 웃으면서 제 눈썹 좀 그려주시겠어요? 눈썹을 그리고 싶은데 제가 눈이 안 보이네요 하며 활짝 웃으면 누구든지 열심히 그려줍니다 더움으로 립스틱도 발라주고요 지팡이 짚고 다니는 일이 쉽지 않지만 제가 먼저 활짝 웃으면서 길을 무르면 급히 갈 곳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제 팔짱을 끼고 목적지까지 함께 가주는 사람도 많아요 먼저 웃는 용기를 내면 나를 도와주려는 사람이 참 많고 세상에 착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돼요 한류스타의 원조 강원래씨를 아시지요? 2000년 11월 9일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그는 불법 유턴하는 차에 치여서 1급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를 인터뷰했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장애인이 되었다는 걸 인정할 수 없어서 폭군이 되어가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부정, 분노, 좌절의 시간을 충분히 가졌어요 내가 장애인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으니까요 선배 장애인들이 세상을 향해 욕하면 세상이 욕으로 답하고 세상을 향해 웃으면 세상이 웃음으로 답한다는 조언이 큰 힘이 되었어요 몸도 불편한 사람이 밖엔 왜 나왔을까? 하는 시선보다는 잘 나왔어요 함께 놀아요 불편한 점 있어요 도와줄까요? 라고 말하면 좋겠어요 힘들죠? 극복하세요 라는 말보다 지금도 멋져요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재밌게 사세요 이렇게 말해주는 배려가 있다면 더 많은 장애인들이 밖으로 나올 거예요 제가 먼저 웃으니까 세상은 저를 향해 웃어주었어요 집 밖으로 나오길 힘들어하는 장애인들에게 세상을 향해 먼저 웃으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먼저 웃는 용기는 세상을 사랑하는 유용한 기술입니다 숫자 1 숫자 2 어떻 Everest 숫자 3 숫자 4 숫자 3 숫자 4 숫자 4